안녕하세요 강포도 입니다 아 올해 포도 샤인이요 굉장히 껍질이 두껍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포도가 이제 이런 포들도 지금 다 말랐는데 그 껍질이 두껍다 왜 껍질이 두꺼졌을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올해 굉장히 껍질들이 다 두껍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소비자들도 당돈이 있는데 껍질이 두꺼워 가지고 못 먹겠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요 생산자들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시죠 이게요 지금 농민들이요 비료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비료농사 아니 농사가 비료농사입니까 나무를 제대로 알고 농사지어야지 뭔 비료 가지고 농사지냐고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왜 껍질이 두꺼워졌냐면 열관한다고 칼슘들 치셨잖아요 칼슘들을 열관하면 열관을 방지하는 기술을 배워야지 칼슘 쳐가지고 열과 잡는다고 해서 칼슘 치니까 포도 껍질이 다 두꺼워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포도가 문제인데 껍질이 두꺼워져 가지고 원인이 뭔지도 몰라 왜 껍질이 두꺼워진지도 모른다고요 껍질이 두꺼워진 원인이 뭐냐면 열과 막으려고 칼슘 치라고 해가지고 두꺼워진 거예요 여러분 칼슘 치지 마세요 그건 칼슘이에요 물관리를 잘해서 열관을 방지해야지 열관한다고 아이고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품질이 안 좋아서 난리인데 껍질이 두꺼우면 더워 못 먹잖아요 껍질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어요 이런 것들도 만약에 껍질이 두꺼워 못 먹겠죠 껍질까지 먹는 포도인데 그러니까 껍질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려면 칼슘을 치지 말으셔야 돼요 칼슘 쳐서 열과 잡는다고 그런데 그런 얄팍한 기술을 쓰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열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열과를 잡는 게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왜 껍질이 두꺼워졌냐고 여기저기 전화가 와요 선생님 도매상들도 전화가 오고요 소매인들도 전화가 오고 또 소비자들도 전화가 오고 왜 올해 샤인이 껍질이 두꺼워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참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참 안 익어서 억지로 익어서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만 생각해 보니까 칼슘제를 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치라고 권하고 또 칼슘제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껍질이 두꺼워지죠 대책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껍질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농사는 비료로 지는 게 아니고 포도는 포도나무가 하는 거라고요 포도나무가 제대로 농사할 수 있도록 관리 기술을 배우셔야지 알팍하게 껍질 열과 난다고 두둥 만들어 갖고 물 안 주고 하우스에는 먼지가 풍풍 나고 무슨 샤인이 샤인이요 고온 건조한 데서 잘 좋아하는 포도입니까 아니 샤인이요 유럽종들이 고온 건조에 좋아하는 포도예요 유럽 고온 건조하는 조건에서는 여러분 아직 흰가루병을 경험을 못 하셔야 그러는데 흰가루병이 오면요 한 송이도 못 건집니다 그런데 고온 건조해야 좋다고 하면 서로 죽자는 얘기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기후에서 자생하는 나무들이 원래 유럽종 특성이에요 유럽종 특성인들은요 사막기후에서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맞춰주려고 했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량이 1200mm가 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조건에 맞는 재배 방법을 차지해야지 유럽에서 하고 있는 유럽 환경까지 만들 수 없잖아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간다면 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그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차지해야지요 고온 건조를 좋아하니까 고온 건조해서 키워야 된다고 하면 100% 일관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샤인이 왜 껍질이 두꺼워졌냐 그 얘기 망하겠습니다 다른 얘기하면 또 씹으니까 저를 어쨌든 껍질이 두꺼워진 이유는요 칼슘제를 쳐서 그래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칼슘제 치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열과 없는 방법을 열과를 잡는 방법을 해오셔야지 무슨 칼슘제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참 어렵습니다 샤인이요 그냥 남들이 돈 든다고 하니까 같이 무턱턱턱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큰 코 다쳐요 정말 지금요 각성하지 않으면요 이거 정말 대체가 없어요 여러분 샤인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여러분 투자한 거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투자할 때까지 투자비 뺄 때까지 좀 뭔가 참아보자고요 열심히 똘똘 뭉쳐가지고 500g짜리 소도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서 출하해서 좋은 돈을 받아야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여건들을 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샤인 껍질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칼슘제 내년부터 진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